의사소통 능력 두 번째가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청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표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초외국어 입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서 이해를 조금 보시면 문서 이해의 경우에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독해로 알고 계십니다 이해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국어에서 읽기에 해당합니다 독해가 사실 맞긴 맞는데 타이틀이 독해가 아니라 문서 이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서 나와 있는 공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안서 보고서 등등등 그렇죠?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서의 특징이 뭐냐면 문서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비문학 작품 이런 것들과 좀 다른 게 필요 없는 내용은 안 집어넣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결합니다 특징 자체가 간결하다 보니까 뭔가를 찾을 때 상대적으로 뭔가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걸 다룬 글보다 더 찾기가 수월하겠죠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흔히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슈, 이슈를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독해다라고 하면 나오는 것들이 내용일치 내용일치라든지 추론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문단배열 그 다음에 간혹 어휘도 나옵니다 어휘 어휘가 사실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휘, 왜냐하면 어휘 같은 경우는 이거는 NCS 유형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어휘도 되게 원초적인 거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냐면 문법 어색한 거 이런 것들도 물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문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 혼자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도 잘 해놓은 거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봐야 되는데 어휘 부분에서 맞춤법이 틀렸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색한 문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를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실은 고문서라든지 기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형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 자료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인데 문서 작성 능력의 경우는 실제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리 능력에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리 능력에도 작성 능력이 있습니다 도표 작성이라고 여기서는 문서 작성인데 작성을 할 수 없죠 근데 평가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수정 개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작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입사한 이후에는 작성할 일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평가할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국어에서 뭐에 해당하냐면 쓰기입니다 쓰기 맞죠? 쓰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데 경청은 뭐냐면은 듣는 거죠 듣기 그 다음에 의사표현은 말하기 결과적으로 예전 우리가 국어시간에 했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한 거죠 근데 경청 능력은 말 그대로 잘 듣는 건데 듣기 평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현 능력은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말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경청 능력이라든지 의사표현 같은 경우는 상황으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황 디디션을 주고 쭉 상황을 쭉 나열해 놓고서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듣고 있는지 그죠? 다음에 나온 내용으로 뭐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할 말로 적절한 것은 내가 김부장 귀하가 김부장님한테 김부장에게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쵸? 상황을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초 외국어라고 있는데 기초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토익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 영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 고르셔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예전에는 아예 안 나왔고요 아예 안 나왔고 최근에는 조금 녹아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온전히 외국어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희박하고요 이런 표현들 외국어가 살짝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부분들에 살짝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비중은 낮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위능력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걸 보시게 되면은 출제 비중 자체도 가장 높죠 작성 능력 그 다음에 경청 의사표 그 다음에 기초 외국어 경우는 5%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5% 간에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독해다 실제로 독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옵니다 하지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왜?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대표 유형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한번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표 유형 문제 이론형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우리 섬성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풀지는 않을 거고요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자 4번은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그렇죠? 자 20년 전 앨런 월스 윌슨이라는 학자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해 세계 모든 여성의 DNA가 16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어떤 여성 한 명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그렇죠? 자 이 DNA는 기억에 전해지는 기억이 기억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해지는 특성이 있어 모개를 추적하는 도구로 쓰인다 현생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은 이제 정설이 됐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모개 모개 엄마 쪽에서부터 엄마를 추적한다는 얘기 엄마 쪽 그렇죠? 근데 엄마를 추적합니다 엄마 어머니? 엄마는 조금 그러네요 모 라고 했습니다 모 모에서 또 모를 추적하는 거죠 맞죠? 이게 되시나요? 이게 지금 애초에 있는 게 여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모에서 뭐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딸이죠 딸이죠 어머니 어머니 결과적으로 모녀 모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만 전해지는 특성이 있다 이래야 모개를 추적하는 도구를 쓰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내용 남아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5번 가보죠 5번 다음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상 언어는 문자 언어보다 구문론적으로 비결정적이다 말하자면 숏과 숏 사이의 연결관계 측면에서 비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편집 방법인 몽타주 기법을 생각할 수 있다 어린아이 신발 나무 바다의 숏이 연결된 장면을 떠올려보라 이 네 가지 숏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없죠 어린아이 신발 나무 바다 여기 네 가지가요 근데 소설처럼 네 장면을 문자로 언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어린아이가 누워있다 들판에 떨어진 낙엽 신발 한짝이 있다 낡은 낡은 신발 한짝이 있다 나무가 있다 바다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소설할 것인데 문자를 표현할 경우에는 연결되지는 않지만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상 하나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영상 언어는 해독 이전에 느낌과 정서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의미는 바라보는 관객에 따라 매우 상의하게 해독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확 누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걸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미부여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게 끝났을 때 또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런 장면이 의미하는 건 이런 거야 누군가는 또 저런 거야 요런 거야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요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영상 언어의 비결정성은 관객의 참여도를 넓힐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해독하기 나름이니까 2번 해독 이전의 느낌으로 먼저 다가온다면 해석의 범위도 그만큼 넓겠어 넓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독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해독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자와 영상의 거리는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르겠죠 그죠 맞죠 어떻게 판단해 놨다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가깝게 누군가는 더 멀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독창적인 방법으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겠는 걸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요소들도 영상 언어로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그 말로 표현한다 글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영상이면은 자연스럽게 다 나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풀지는 않겠지만 요렇게 잘못된 글자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되죠 이런 것들은 그 지문을 무작정 빨리 스킵해서 읽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문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맞춤법이 틀렸다라든지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발견할 수 하기 할 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보기는 입사 전형에서 입시 전형에서 전공 외에 땡땡 분야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개요이다 수정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서 작성인 겁니다 수정하라는 얘기죠 개요 수정 지원 동기 땡땡 분야의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자신의 전공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 자신의 적성에 대한 상관성 및 이 작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자 문제 없죠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업 수학 능력 및 교내외 활동 1번 학창 시절의 교과 성적의 특징 학교 성적 전공 외 독서 활동 자 일단은 니은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교과 성적의 특징을 물어봤는데 독서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공 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창 시절의 교내외 활동 학창 시절 임원 경력 동아리의 활동 경력 대학 1학년 학과 회장 활동 경력 일단은 그 다하고 가가 좀 겹치죠 그죠 왜냐하면 임원 경력에 회장 활동 경력을 늦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땡땡 분야 취업부 업무 계획 전공 관련 업무 계획 전공 외 업무 계획 알바비를 모아 등록금을 낸 보탱 경험 자 이거는 업무 계획이 아니죠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일 나열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외 본인이 알고 싶은 내용 기역 점진적으로 상승한 학창 시절 성적 평균 등급을 고쳐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시각적으로 더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더 집중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니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음으로 니은이 그죠 어울리지 않음으로 전공에 비은 높은 땡땡 분야의 땡땡 감옥 성적을 바꾼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지우든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의 하위 항목으로 환경보호단체 활동 경력 등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 활동을 추가한다 있다면 그죠 교내 활동이니까 추가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리을 2-2-가 항목과 중복됨으로 3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자 리을이 겹치니까 없애줘야죠 그죠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또 씁니까 그 다음에 5번 미음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음으로 4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그죠 알바빌 머스터노급 낸 보탬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할 수도 있겠죠 독립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4번 밑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자 다음 9번 가보죠 9번 귀하는 공공기관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서를 정리하던 중에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지워지고 말았다 남아있는 내용을 읽고 귀하가 맥락에 따라 유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있는 정보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없으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맞는 말 같아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기대효과입니다 자 공공기관 경영평람 평가평람 정격개정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화 추진 자 기억 업무 공백의 최소화 육아휴직의 비율이 높은 기간에 업무 공백을 최소함으로써 재직자들의 부담 절감 니은 업무의 전문성 유지 대체인력의 정규화로 전문적인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고용 교육함으로써 단기계약 고용으로 인한 문제 해결 자 이 가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약간 좀 요약한 느낌이 들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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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앞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제목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일자리 창출의 기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기여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리을 대체인력의 고용 안정성 자 대체인력의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대체인력의 고용 안정화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 기업 경영평가 부담 감소 하고 뒤에 내용이 없죠 없지만 우리는 뒤에 있을 내용이 기업 경영평가 부담을 감소시키는 내용에 대한 것이 들어갈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육아휴직 대체 충원으로 기업이 기업의 이미지 세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기업의 이미지 세신 효과가 사실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주어진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된다라고 했죠 있을만 하죠 있을만 하지만 없으니까 여기에 언급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인 거죠 다음 2번 육아휴직 대체 충원 정규직화로 추가일자 상대수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정규직 대체인력의 고용이 안정화되었다는 의미다 자 요거는 자 고용의 안정화는 리을에 일단 나옵니다 그죠? 리을 자 있는 내용이니까요 문제없고요 그럼 3번 공공기관 경영편람 평가편람 정격개정으로 육아휴직의 대체 충원에 따른 초과인원 발생 시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다 자 요것은 미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담이 감소됐다라는 것이 아 이런 것에서 감소했다라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추가 일자리 창출돼서 취업난 해소 디귿이죠? 창출돼서 기여했다 일자리 창출돼서 기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정규직화로 전문인력 고용 및 교육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문성 유지? 네 니은에 있습니다 됐죠? 답은 1번 있을 법하지만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유추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일치의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내용일치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위에 이 내용이 있냐 없느냐입니다 실제로 내용일치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히려 내용일치의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선택지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 있는 내용 자체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날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니면은 가공 가공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내용을 살짝 틉니다 같은 말이기는 한데 이걸 살짝 틀어놔가지고 언뜻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말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래서 키워드화해야 됩니다 키워드 물론 이제 지문이 짧다 짧다 그러면은 그냥 읽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키워드화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번 예를 들어서 증권시장은 객관적인 기준이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인 것을 입증한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봐야 됩니다 2번 또 봐야 되죠 3번 또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키워드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봤고 1번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은 객관적인 기준이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이다 그죠 이게 이 위에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증권시장은 객관적인 기준이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것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인 것을 입증하는지 안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객관적인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통경제이론에서는 가격 변화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본다 정통경제이론 이 내용이 나오면 밑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본 모델의 관점은 주가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기본 모델 그 다음에 4번 증권시장의 여론을 모방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주가가 변덕스러운 등락을 보이기도 한다 여론을 모방하려는 경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본 모델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기업의 내대적 가치에 주목하지만 자기 참조 모델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주목한다 자 여기서 기본 모델은 이미 앞에서도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자기 참조 모델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한번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가격의 변화가 인간의 주관성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는 가설이 정통경제이론의 핵심이다 나왔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 그러면 2번은 벌써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통경제이론의 입장에서 증권시장을 설명하는 기본 모델은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가설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내재적 가치 주목한다 5번에서 일단 첫 번째 앞에 부분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기본 모델에서는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 이익에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즉 내재 그 다음에 기업 간인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투자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총이익 즉 기본 가치를 측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익의 크기를 예측할 때 신뢰할 만한 계산과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기본 가치에 대한 믿을 만한 예측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을 갖는다 자 하면서 쭉 읽어보는 거죠 자 뭐라고 써있냐면 주가를 통해 경제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 그죠?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다고 한다 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 투자를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해 자본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높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증권시장은 실물 경제에 충실한 반영일 뿐 어떤 자유성도 갖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모델의 관점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적절한 분석까지 제공하지는 못한다 실제로는 기본 가치가 함께 가기 차이나는 투기적 거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음 적대적인 기준으로 삽니다 됐죠? 자 기본 모델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모델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죠? 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자기 참조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자기 참조 모델의 경우는 사람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읽을 목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증권시장을 주목하며 증권시장의 여론 변화 일찍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기본 모델에서 가격은 증권시장 밖의 객관적 기준 즉 기본 가치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자기 참조 모델에서 가격은 증권시장의 차례는 음 됐죠? 자 생각을 깨뜨려 보려고 안간힘을 다할 뿐이다 기본 가치를 분석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도 근거가 없어도 투자자들인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상한 합리성을 모방이라고 한다 이런 모방 때문에 주가에 변덕스러운 등락을 보인다 자 요게 이제 모방하려는 게 4번에 있었죠? 4번 그 다음에 더 읽어보면요 자 그런데 하나의 의견이 투자자의 전체의 관심을 꾸준히 끌 수 있는 기준적 해석으로 부각되면서 이 모방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모방을 통해서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다수의 비전 즉 묵계 묵계가 제시돼서 객관적 기준의 결여를 하는 단점을 극복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묵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실물경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자 이게 오히려 뭐냐면은 기본 모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참조 모델 이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참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증권시장의 여론 여론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 가치 증권 밖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게 5번에 있는 내용하고도 겹칩니다 그래서 5번이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틀린 거죠 그죠? 증권시장은 객관적인 기준 요거보다는 오히려 더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됐고 1번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답은 1번이 좀 어려웠네요 요 문제는 자 그 다음 11번 한번 가보죠 내용 자체가 보통은 요렇게 두 가지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글 전체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처음에 주관성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는 가설이 핵심이다라고 했고 요 내용을 뒤에서 뒤집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다음 내용과 보기에 근거할 때 옳은 것 이랬습니다 자 조항들이 나와 있죠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이런 거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조사의 방법 시기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보면은 시행해야 된다 환경기초조사 방법 시기에서 1. 수질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이 2단계 조사 1단계에서 끝나면은 2단계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2호에 따른 1단계 조사는 그 조사의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죠? 그 다음에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판정일 이후 1개월 이내 됐죠? 1개월 안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씨에는 가불병 3곳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A씨 시장은 다음과 같이 3개 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하였고 2017년 1월 1일입니다 중요하죠 왜? 지금 만약에 시행일 기준으로 1단계 조사 자체가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해야 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이제 걸린 쉽게 얘기해서 걸린 곳이 1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7년 1월 1일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다음과 같다 갑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염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조사 시행일이 2016년 7월 1일 조사 판정일이 2016년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다음 날이 뭐죠? 12월 1일이죠 맞죠? 을은 2014년 3월 1일 그 다음에 판정일이 9월 1일입니다 오염지역이고요 병은 정상지역이니까 볼 필요 없죠 됐죠? 됐습니다 자 1번 갑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2017년 환경부 장관은 2단계 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 조사가 언제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했죠? 조사가 3년마다 조사 시행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00 그 이보자 갑의 경우는 2단계 2017년에 2단계 조사를 해야 한다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1개월 이내니까 12월 1일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7년으로 넘어올 것이 아니라 16년 12월 31일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조금 애매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이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아닙니다 2번 을단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 2017년 A시장은 1단계 조사를 해야 한다 2014년에 조사 시행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뒤니까 2017년을 해야 됩니다 매 3년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요 매 3년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3년을 얘기하는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3년 안에 들어가려면 결과적으로 2017년에 1단계 조사를 한 번 더 시행해야겠죠 조사 시행일이 2014년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3번 을단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 A시 시장은 2014년 9월 중에 2단계 조사를 한다 자 시장은 뭐죠? 기초자치단태장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단계 조사를 하려면 장관이 해야 됩니다 한경부 장관이 그러니까 3번은 그런 이유 때문에 틀린 겁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맞죠? 맞지만 그 다음에 4번은 한경부 장관 왜 나왔습니까? 결과가 지금 정상지역으로 나왔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갑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1단계 조사는 기초 지자체당 그죠? 기자체 장 이해해야 되죠 여기서는 시장이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맞는 건 2번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2번 다음 안내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해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이런 거는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용 대상 이용 시간 출입 절차 이용자 등록 방법 그 다음에 이용자 등록 순서 대상과 시간 절차 등록하는 방법과 순서 됐죠? 자 1번 1일 열람증은 매번 안내데스크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발급 받아야 된다고 했죠? 대상은 아니죠 시행도 시간도 아닙니다 출입 절차 그죠? 발급 받는다고 했습니다 발급 받아야 된다 자 그랬으니까 1일 열람증에 대해서는 안내데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매번은 아니죠 그죠? 등록하고 나서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등록하고 나서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1번이 답이네요 그죠? 매번은 아닙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받아서 발급 받는 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단 첫 방문 이후에 1일 열람증은 출입구 앞에 설치된 열람증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즉 등록을 한 상태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받아야겠죠 처음에는 매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번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려면 소속 학교의 추천이 필요하다 중고등학생 이용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서관에 가기 전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자 도서관 방문 전에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써있네요 그쵸? 자 됐고요 홈페이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출입 절차에 들어가 있는 내용 4번 장기 열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명사진을 직접 안내대에 제출해도 된다 자 장기 열람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장기 열람증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써있네요 이용자 등록 방법의 끝쯤에 장기 열람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인 인터넷으로 증명사진을 등록한 후 근데 사진을 직접 제출해도 가능이다 써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넣어야 되지만 사진을 직접 제출해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쵸? 4번 4번에 있었습니다 5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공휴일을 겹친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한다 이용시간과 관련되어 있겠죠 2번에 가서 보면은 나와있네요 휴관이 났네 자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나와있는 경우는 이용대상 시간 절차 등록방법 등록순서 요것만 보더라도 얼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중 를 위주로 먼저 보신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다음 글이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네요 최근 한국 관광의 경쟁력 약화와 관광수지 적자의 심화로 해외 관광객 유치는 저조한 반면 우리의 국민의 해외여행에 큰 폭으로 증가해서 국내 관광 수요가 해외여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뭔가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 관광의 정책적 중요성 인식과 정책에 대한 현황평가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사업의 차별화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땡땡땡한 상황이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기존 건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차별화가 돼있지가 않고 특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은 차별화도 안 돼있고 특징도 없다는 얘기가 들어간 걸 찾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국내 관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 후에 일정기간 실행해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을 여행자들이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휴가 처리되면 됐습니다 자 차별화와 특성화가 되지 않은 걸 찾으면 되겠고 적절한 것 1번 자 아니죠 긍정적이네요 2번 아니죠 3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는 자 요거는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차별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죠 4번 각 부처의 경쟁으로 예산을 이런 건 아니고요 5번 중복되는 사업들이 바로 차별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이 안 맞는다가 특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맞죠 그러니까 3번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차별화와 특성화를 둬야 된다는 상황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얘기했으니까 특성화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정확한 답이 5번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포스터이다 해당 이벤트를 고객에게 추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벤트 기간 세부 내용 응모 요건이라든지 경품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언제 하는지 유의사항 이런 거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1번 가족사랑 패키지 출시 이벤트는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는구나 기간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벤트 기간 있네요 약 2개월입니다 정확히 2개월은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가족사랑 대출을 신규로 가입했다 자 신규 가족사랑 통장 적금 대출 있네요 OTP나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 주는 거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있고요 3번 가족사랑 통장을 신규로 가입했다 요거는 가족사랑 통장도 역시 대상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급여이체를 설정하면 OTP가 무료로 발급되고 연극 티켓도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급여이체를 급여이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아 있네요 가족사랑 고객 자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가족사랑 통장을 신규 가입한 후 아 써있네요 응모요건에 가족사랑 통장 가입 후 이렇게 돼있죠 그쵸 한 가지 이상 한 가지 이상 해야 됩니다 급여이체 신규를 하던지 이체 신규를 하던지 그 다음에 20만원 이상 쓰던지 아니면 대출 신규 그쵸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2번에서는 대출 신규 같은 경우는 별다른 요건이 없었습니다 왜? 응모 요건에 대출 신규가 있으면은 그냥 끝인 겁니다 근데 가족사랑 고객에서 통장을 가입한 사람은 통장을 가입한 사람은 나열된 4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있는 내용은 통장을 신규로 가입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그 중에 급여이체를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세공과금은 은행이 부담한다라는 것은 자 일단 이벤트 기간 세부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쵸? 은행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16년 1월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데 별도의 통보가 없으니 홈페이지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자 발표가 유의사항에 있는 것 같죠? 세 번째 자 추첨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별도의 통보가 없다라고 했는데 당첨자 중 핸드폰 등 연락처 불능 수령 거절 등의 고객사후로 1개월 이상 경품 미수령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음 자 이걸 보면은 일단 연락을 준다는 얘기인데 됐죠? 됐죠? 자 홈페이지 및 별도의 통보가 없다 음 당첨자는 별도의 통보가 없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영업점 문의 바란다 자 요거 조금 애매하네요 요거는 왜냐면은 일단은 당첨 이벤트 기간이 일단 2015년 11월부터 12월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첨자가 1월 중순에 발표가 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홈페이지 공지 및 영업점 통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의 통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통보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안 한 거는 그죠? 말이 살짝 애매하네요 그죠? 통보라는 것이 당첨자에게 주는 건지 통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공지 및 영업점에 통보하라고 한 건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찌됐건 간에 통보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통보가 없다라는 말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